자, 1번 풀어보겠습니다. 주어진 식은 2004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걸로 묶어보면 분자가 다 1로 표현이 되겠죠? 자, 무한급수니까 일반항까지의 합, 시그마를 통해서 한 번 표현을 해볼게요. 일단 이 전산은 앞으로 보내고 리미트 1부터 n까지 일반항에 대해서 자, 이거 1, 3, 일반항 뭐가 될까요?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분, 분수로 분리를 합시다. 리미트 시그마 분수 분리를 하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요.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여기 시그마까지 2분의 1은 저 앞으로 보내서 2000사랑 곱해서 1002로 적어주고 리미트 자, 부분합 구해보니까 1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, 3분의 1, 5분의 1, 계속해서 2분의 1, 계속해서 2담요. 2 possa 가도합니다. 2 näch purchased Quick Table 1002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